제주도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환경부가 안 한다고 해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어렵게 자리 잡은 정책인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형평성을 이유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일회용품에 대한 정부 정책 기조가 변하며 위기를 맞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난 1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속에 제주도가 계속해서 보증금제 추진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도정 현안 티타임 자리에서 제주에서 이미 보증금제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환경부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선도하는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계속 시행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건 현장에서 나올 불만의 목소리입니다. 그동안 일부 손해를 무릅쓰고 보증금제에 동참했던 업체들도 정부 발표 이후 하나 둘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국 확대 계획도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제주도가 계속해서 시행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제주에서도 일부 매장을 대상으로만 시행하는 점도 큰 불만으로 꼽았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제주도는 정부 설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주에서만이라도 모든 매장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정책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기본 입장은 이 사업은 지속합니다. 그리고 각 업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형평성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로 동력이 떨어진 가운데 제주도가 지속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업계들의 혼란만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체감 있는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